네 오늘 주인공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유창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사과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사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미인이 된다 이런 얘기 있죠. 미인이 되려면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미인인데 피부가 좋아져야지 일단 미인 소리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사과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일단 있고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어서요. 이 식이섬유 성분 자체가 팩틴이라는 게 위하고 장을 청소를 해주는 소화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과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한다. 오늘 강조를 드리고요. 네. 최근에 유명인 분들 중에서 남성 개그맨분 대장암 생겨서 수술한 분 제가 뉴스를 봐서 깜짝 놀랐었는데 요즘에 제가 놀라고 있는 거는 20, 30대 여성 남성분들 중에서 암이 발생하신 경우가 굉장히 늘었어요. 맞아요.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유방 쪽에 종양이 생기거나 자궁 쪽에 종양이 생긴 20, 30대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이 사과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사과가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예방해준다. 그 이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아까 식이섬유의 팩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을 예방하는 지방산을 증가시켜준다. 사과가.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성분, 피부를 좋아지게 하고 미백 성분, 잡티를 제거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이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제격을 하는데 이게 장 내에서 항암 물질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사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 사과가 또 변비에 좋은 거는 유명하죠. 그렇죠. 그 변비를 좋아지게 하는 사과 섭취 방법 중에서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제가 보면요. 요거트, 수제 요거트 만든 거에다가 사과를 갈아넣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좀 넣어주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카카오닙스라는 거 있어요. 네, 있죠. 그게 지방을 조금 더 분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카카오닙스까지 넣어서 그렇게 네 가지 요거트, 사과, 견과류, 카카오닙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트 떠먹는 건데 약간 카카오닙스 때문에 약간 쓴맛은 나는데 대변이 바로 황금색으로 다음날 변하고 피부가 투명해져요. 장이 황금색 변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황금색 변이 보잖아요. 애기들 피부 깨끗하잖아요. 장이 좋아야지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변비가 있거나 장이 안 좋은 사람은 피부가 더러워집니다. 장이 깨끗한 사람은 피부가 깨끗해져요. 애기처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과 그리고 대장의 상태, 대변 색깔, 대장암 유방암 예방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과가 꼭 중요하다는 거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천연 소화제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